천명에 넘게 숨진 가습기 살균제 참사 당시, 제조사인 SK케미컬과 애경 관계자들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었죠. 그런데 2심에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. 인과관계가 입증돼 유죄가 확정된 옥시와는 다르다는 게 무죄 이유였었는데, 2심은 이들 살균제도 독성이 입증됐다고 봤습니다. 우정환 기자입니다. 지난 2002년 애경산업이 출시한 가습기 살균제입니다. 생산은 SK케미컬이 맡았고 애경과 이마트 상품으로 판매됐습니다. 천 명이 넘게 숨진 가습기 살균제 참사 당시, 유죄가 확정된 옥시, 홈플러스 등과 달리 SK케미컬과 애경 등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옥시 등에서 쓴 원료는 폐질환과 인과관계가 입증된 반면, SK케미컬 등이 쓴 원료는 실험으로 입증이 안 됐다는 이유였습니다.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을 뒤집고 SK케미컬과 애경 등 관계자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. 정부와 전문가들 분석을 종합하면 SK케미컬이 쓴 원료가 질환을 일으켰다는 게 충분히 입증됐는데, 1심이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. 재판부는 전 국민을 상대로 가습기 살균제 독성 시험을 한 거라고 질타하며, 홍지호 전 SK케미컬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했습니다. 재판을 지켜본 피해자들은 환영과 아쉬움을 함께 드러냈습니다. 유죄 상고를 받은 관계자들과 검사 측 모두 상고할 가능성이 큰 만큼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내릴 전망입니다.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. 안녕하세요. 김주하입니다.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,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. 어렵지 않죠?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.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것이 고맙습니다. responsibilities, 어떻게 whole game plan.